그리스도의 3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오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3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만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3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오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날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만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오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날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오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오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오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날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만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오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오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랩런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3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오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3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오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날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오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만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오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만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오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오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날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만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오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날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오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날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만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오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오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오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랩런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오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오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오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삼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오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날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3직 138 언약 393 배경 누리는 기도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오 나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3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만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